네, 태국의 홍수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태국에는 저희 제와의제이의 팬분들과 저희와 오랜 시간을 함께 해주셨던 스태프분들이나 동료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드는데 이번 물달리가 하루빨리 복구가 돼서 여러분들이 안정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저희 제와의제는 하루빨리 태국에 가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와의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